3, 2, 1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역산명 먹자 골목에 있는 맛집 5곳을 소개해드립니다. 역산명 랜드마크인 강남 파이낸스 센터 뒷골목을 집중적으로 둘러볼 계획입니다. 화면 좌측 아래에 다음 맛집 타임 스탬프를 기입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맛집 나무식당에 대한 정보는 1분 22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유튜버 빅페이스님이 극찬하셨던 국채 수입 식당은 8분 30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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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당시 호보식당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서 12분 54초부터 다시 보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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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